여기서 가장 높은 산은 조 안나푸르나입니다. 안나푸르나 끝머리에 있는 맨 뒤쪽 조개 8000m를 약간 넘습니다.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. 그러나 이 마차푸 차례가 앞에 있으니까 7000m 인데 더 높게 보이죠. 실제로는 저 안나푸르나 저 뭡니까 소등처럼 보이는 제 카메라로 지금 맨 한가운데 있는 이 봉우리가 80m를 넘습니다. 오늘의 온나풍에 있는 공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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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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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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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